오늘 2연승에 성공을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1승팀이 탄생을 하게 됐지 노래가자와 오늘의 최종 우승팀 공개해 주세요! 오늘은 열혈팬 4사위팀이 90점으로 최고 지점팀이 됐습니다 형에게 빠져서의 팀이 열혈팬 4사위팀의 90점보다 높은 선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노래가 좋아 오늘의 최종 우승팀 그 결과는 어딘가요? 2연승에 성공합니다 축하합니다 94점으로 2승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한테 정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형님한테만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2승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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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ike